이곳은 바로 이케아입니다 비로 뚫고 2시간에 달려 도착한 이곳은 바로 이케아입니다 이케아 왔습니다 일단은 한국이랑 똑같이 2층 3층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2시간 걸려서 이케아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이케아에서 밥 먹기 가자 평일이고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이 진짜 없어 사람이 이렇게 없는 이케아는 처음이야 완전 좋아 한적하니 아 사람 너무 없다 어색하다 오 맛있겠다 소세지도 맛있겠다 다 먹어야지 햄버거 안 먹으니까 샐러드 종류도 있고 티루즈 티루즈 세차이 먹을 거? 그거 뭐야? 쌈빈즈 시원은 쌈빈즈 어 오늘 있다 연어 하나 하나 연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케이크 케이크는 안 먹어 많이 먹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케이크 종류도 있습니다 왕자 왕자 먹을래? 응 이딸림이 해 왕자 안 먹어? 내녀나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왕자 고기 소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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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안녕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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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 여기 주스도 있고 이거 자기꺼야? 이거 내가 먹을게 완전 푸쉬엄 안해? 나 지금 내가 뭐 먹어야 될까 싶다 이게 끝이야? 이게 끝이지? 양국이는 양국이 없어 중국 이케아만 볼 수 있는 대화왕 꼬치 메뉴보다 먹을 거 없을까? 자리나 아무때나 빈 곳을 찾아라 빈 곳은 많아 찌르주에 이거 뭐지? 뽀띠야 그다음에 햄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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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거 그다음에 연어 핫도그 핫도그 미트볼 스파게티 연어 새우 닭다리 이거 뭐였지? 새우튀김 이것도 새우튀김이야? 새우튀김 배가 고프니까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이렇게 이케아에서 한 끼 식사 다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다 먹었을까 이제 집에 가야 돼 166원짜리 식사 2시간 걸려서 왔는데 그래도 이제 소화시킬 겸 쇼룸 이케아 왔으면 쇼룸 좀 구경하고 핫도그 마지막으로 핫도그랑 아이스크림 까지 먹고 집에 가겠습니다 이제 쇼룸 보러 꼭 그래도 이케아까지 왔는데 밥만 먹고 가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쇼룸을 좀 구경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쇼룸 구경 오 쇼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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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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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랑 하나 먹으래? 아이스크랑 하나 먹으래? 아이스크랑 하나 먹으래? 하나에 170원인데 위험토 하나에 1원이야 레토라드는 3원인데 안 먹을래? 나는 아이스크랑 하나 먹어야겠다 하나에 1원이니까 음 핫도그 하나 6원 1000원 완전 괜찮다 나 일단 아이스크림 먹으러 1원짜리 170원짜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으로 마지막으로 이케아 끝 다음에 만나요 안녕 wolofs 가슴 구 cosine 이 첫 장 시장 가슴 akhir bold énom